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어깃장을 놓는 일이 시중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될 당시에도 NSC 이른바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용산진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했고 국가안보 문제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용산으로 향한 대통령진무실 이전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선 겁니다. 문 대통령이 5년 동안 국가안보를 좀 더 튼튼히 하고 국가안보에 대해서 각별한 그런 관심과 애정과 이런 부분을 가졌다면 많은 사람들이 물러나는 대통령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대한민국의 국가안의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저런 발언을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을 열렬히 사랑하는 열성분자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지난 5년간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허무는 기초를 흔드는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해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뜬금없이 국방문제 안보문제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진무실 이전을 반대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어떤 분들은 몽니를 부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겁니다. 사람이 그동안 안보문제에 치극히 관심을 가졌다면 사람들의 설득이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지만 전혀 관심이 없는 어쩌면 완전히 그냥 안보문제와 반대 방향으로 달려온 대통령이 떠나는 대통령이 그 이유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진무실 이전을 반대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격앙하는 그런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고시를 볼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사법고시가 어려웠습니다. 지금처럼 로스쿨 제도가 정착되기 이전에는 그런데 어떻게 사법고시를 통과했는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발언하는 것을 보면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한 겁니다. 사람이 대개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이런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원인이 없는 결과를 그냥 어처구니 없이 주장하거나 이런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문 대통령의 발언에는 원인 결과가 없는 겁니다. 그냥 말을 내뱉고 그것을 그냥 주장하고 그냥 우기는 겁니다. 아무도 안보 핑계로 진무실 이전에 제동을 그는 문 대통령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이유를 대해서 예를 들면 윤석열 당선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용산으로 향한 그런 대통령 진무실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도 옳은 일은 아니죠. 떠나는 대통령이 새로 들어온 대통령이 첫 작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내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대부분 협조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정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강한 제목인 문재인 대통령은 제정신인가 물음표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그런 단정적인 표현을 제가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제정신인가 그렇게 물음표를 던진 그런 영상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다른 이유보다도 정말 청와대는 한번 보시죠.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 사슬이 엊그제까지 조선일보는 윤석열 당선인의 그런 진무실 이전에 대해서 다수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필요하게 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데 이제 하루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고 반대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항상 문 대통령의 발언에는 복선이 깔려 있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첫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은 집권 첫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에 직접 참여했던 586 운동권 출신들은 취임 첫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큰 목표 한 가지 목표가 뭐였는가 하니까 정권 재창출이었습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5년간 국정을 운영해왔다. 이렇게 봐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겁니다.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나 수단 가운데 하나가 부정선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2018년, 2020년 그리고 2021년, 2022년 계속해서 꼭 같은 형태로 구체적인 방법은 달랐지만 부정선거를 자행해 왔던 겁니다. 그것도 큰 맥락에서 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의 집권기간 시작부터 끝날까지 바로 정권 재창출이 목표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겁니다. 지방권력을 부정선거로 훔치고 국회의원 선거를 부정선거로 훔친 데 성공했는데 가장 중요한 너무나 믿어 의심치 않았던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통해가지고 권력을 재창출한 것을 실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 대통령이 갑자기 뜬금없이 안보 문제 때문에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당순위 추진하고 있는 집무실 이전이 불가하다라는 것은 그것은 정치적인 목표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정권은 이렇지만 지지층을 결집하거나 다음에 곧 있을 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포석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납득하기가 힘든 것은 물러나는 대통령이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보면 정권 재창출 혹은 선거 승리라는 그런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 계략과 은모를 시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운 거죠. 본인은 권력의 정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양산을 가서 쉬면 되는 겁니다. 양산을 가서 편하게 쉴 수 있을지 아닐지는 앞으로 전국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크게 낙폭을 그리겠죠. 그런데 물러나는 대통령이 이렇게 악착같이 마지막까지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가지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액션 행동을 취하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질기고 어묵하고 솔직하지 못하고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생겨먹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대개 떠나게 되면 많은 것을 내려놓기 때문에 후임 대통령이 가능한 자신의 뜻을 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고 협력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 가장 기본적인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지켜봤던 그런 기본적인 것을 전혀 지키지 않고 마지막까지 정권 재창출은 실패했지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미력 하나만 한 줌 그냥 씨앗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문 대통령이 처신하고 있는 부분들이 훤히 그냥 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보이고 있는 것이죠. 청와대는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그런 안보 역량 결집이 필요한 그런 정권교체기에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국방부 합참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사실 저는 다른 문제에 대한 좀 우려가 있지만 안보 공백 문제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의 안보라는 것은 결국 미국의 의사결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전략자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북한이 다시 또 소동을 풀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게 거짓말이란 것을 그리고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예산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집무실 이전을 무산시키겠다는 그런 뜻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폐지와 집무실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취임할 때 국민에게 약속했던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맞지 않는 겁니다. 이 좌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마치 말이 되는 것처럼 아무렇게 내뱉고 그것을 우기는 데 아주 익숙한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시를 어떻게 올랐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말을 할 때는 그 원인 결과를 분명히 하고 논리적으로 그게 맞아야 정합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광화문으로 가겠다고 과거에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에 구중궁글 같은 청와대를 나와서 광화문의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바가 있다. 하지만 청와대에 들어가자 약속을 저버렸다. 약속을 물론 저버릴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이번에 또 윤석열 당선인도 광화문으로 이동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보안상의 문제라든지 국민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잘 구비되어 있는 국방부 청사로 이동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정한 거 아닙니까 자신이 하지 못한 일을 후임자가 하겠다면 도와주는 것이 도리고 순리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광화문으로 옮기기로 했는데 자기는 약속을 못 지켰지만 후임자가 광화문을 검토해 보니까 안 되니까 용산으로 옮기겠다 그렇게 하면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근거도 불명확한 안보 공백을 이유로 제동을 건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거도 불명확한 안보 공백을 이유로 제동을 건 것이다. 여러분 지금 떠나는 문 대통령은 역대 대한민국에서 물러났던 모든 대통령보다도 치명적 약점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대부분 여러분 정권들은 직권 말리기가 되면 권력형 비리들이 터져가지고 직권하고 있는 동안 지지율이 폭락하지만 직권 이후에 틀릴 일이 별로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을 옥죄고 법원을 옥죄가지고 문 정권의 권력형 비리 사건은 모두 다 스톱시킨 상태지 않습니까 그게 스톱이 됩니까 사건 기록들이 다 남아 있는데 정권이 교체가 안 되고 정권이 연장이 됐으면 다 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정권이 교체가 된 거 아닙니까 정권이 교체가 되면 문 정권 하에서 모두 다 스톱된 권력형 비리 사건들이 다 이제 낱낱이 검찰 수사가 시작될 거 아닙니까 검찰은 지금 칼을 갈고 있을 거라고 검찰 내부의 인력 구성들 가운데 검찰에 너무나 모멸감을 줬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정상화가 되면 모든 걸 정상적으로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뭘 믿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늘 강조해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노후가 편안하면 시민이 주인이 되는 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은 죽은 겁니다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노후가 크게 불편하게 되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은 다시 부활하는 것이죠 정권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한 새로운 권력에 밑보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내릴 수 있는 판단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무는 석양 같은 그런 구권력이 새로운 부상하는 신권력에 가장 야심조로 추진하고 있는 첫 번째 프로젝트를 어떤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앞으로 그 후한을, 후과를 어떻게 지불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을 들어서 안보 공백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각종 미사일을 쏴도 도발이라고 한 적이 없다 올 들어서 유엔의 대북 규탄 결의안에 세 번이나 불참했고 문 대통령은 2018년 이후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도 거의 주재하지 않았다 열 번 가운데 무슨 한 번인가 참석했던가 두 번인가 참석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기본 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날도 북한이라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 위협하는 주체도 없이 무슨 안보인가 미사일을 쐈으면 미사일을 발사한 주체를 나무라야 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문제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체가 누구인가 주범이 누구이고 종범이 누구인가를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모호하게 주어가 실종된 것은 아주 비겁한 지적인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 한미연합훈련은 완전히 껍데기로 만들어버렸다 훈련이 없는 군대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세계 곳곳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미군은 훈련을 실전처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실전처럼 훈련하지 않습니까 훈련이 없는 군대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군대가 아니다 5년간 우리 군이 어떤 꼴이 돼버렸나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는 군사력이 아닌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 이렇게 선언한 바가 있다 김정은과 정상회담 쇼에만 매달려 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맥을 그렇게 걱정하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참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나무라는 겁니다 어쩌면 당신은 나이살도 그렇게 먹었는데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그렇게 말이 되는 것처럼 천년형스럽게 떠들고 다니냐 이야기죠 당신이 안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 이야기 정신나감 영감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모레면 영감이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는 게 배롭게 됩니까 폼 잡지만 그냥 선출직 공직자잖아요 물러나고 나면 촌로처럼 되는 겁니다 촌로보다 훨씬 심하게 되겠죠 감옥 가지 않겠습니까 감옥 안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의견 한번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이 감옥 안 가겠습니까 감옥 안 가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국장을 운영했습니까 그런데 감옥 안 가겠습니까 나는 감옥을 갈 것 같아요 감옥을 그렇게 하고 어떻게 감옥을 안 가겠습니까 울산시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 사건 하나만 열면 제대로 파헤쳐도 그 위에 정점에 누가 있겠습니까 문 대통령의 직언글에 있는 척건들인 7, 8명 정도의 운동권 출신들의 보좌역들 수석들이 대부분 다 관여가 됐는데 어떻게 문 대통령이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친한 친구를 당선시키려는 있는데 김기현 원내대표의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인과응보인 겁니다 저지른 죄값을 정권이 연장이 됐으면 참 그냥 대충 묻고 넘어갔을 건데 그 양반들 입장에서는 딱하게 정권이 교체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아마 이재명 후보가 낙마됐을 때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은 인물 가운데 손을 꼽자면 어떤 가운데 한 인물이 문 대통령이었을 겁니다 문재인이란 사람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정권이 시작한 그 첫날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국정운용의 목표와 목적을 정권 재창출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지방권력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국회권력을 장악하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부정선거를 통해 대선을 장악하는 모든 시나리오가 다 퍼젤처럼 맞아떨는데 마지막에 그냥 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그냥 문제가 발생한 거 문 대통령 100% 정권 재창출을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겠죠 충격뿐만 아니고 본인이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불안감도 인간이기 때문에 있겠죠 탈번전의 경제성 조작 사건 그게 산업통상자노부 장관 차원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점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문 대통령이죠 더 큰 사건은 뭡니까 부정선거와 관련된 것이죠 김경수의 드루킹 사건도 뭐죠 김경수가 그냥 혼자서 했겠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새로 등장하는 권력과 마찰을 피해 가지고 자비와 그들의 관대함과 그들의 아량을 구하는 것이 표자가 취해야 될 마땅한 그런 태도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새로 부상하는 권력의 대등가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 부상하는 권력이 가장 간절하게 추구하는 진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건 거지 않습니까 그 효과를 어떻게 지불하겠습니까 그 비용을 어떻게 지불하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정신이 있나 없나라고 제가 제목을 정한 겁니다 진무실과 국방부 합찬 이전은 5월 10일 취임 전에 모두 끝난다 안보 인식 자체가 잘못된 정부가 한 달려 사무실 이전 때문에 갑자기 안보를 걱정한다고 한다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죠 이 정권이 진무실 이전에 돈이 많이 든다고 우려하는 것도 놀랍다 민주당은 5년간 400조 원이 훨씬 넘는 빚을 내서 돈을 뿌렸다 지금 나라 빚이 천조 원이 넘었다 그 천문학적 돈이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다 대선 때는 돈 뿌린다는 공략만 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라 곳간을 걱정한다고 한다 결론은 상당히 입장이 선회한 그런 조선의보 사설 논조가 이렇습니다 진무실 이전 과정에서는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는 수명을 다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모두 진무실 이전을 공략했던 것이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지금이 끝대다 신구정부는 감정과 오기를 버리고 잘 해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이날 청와대 대변인은 오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못한 진무실 이전을 새 정부가 잘 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돌변한 것은 바로 국가안보회의를 개최하고 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회의에서 오기를 뿌렸기 때문이 아닌가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오기를 뿌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했지만 오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렇게 뭐 참 죄가 많죠 오늘 이게 홍순근님이 참 좋은 의견을 많이 남기시는데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했네요 첫째 국방부가 이전 때문에 안보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은 국방부의 지휘 기능에 지장이 생겨도 안보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북정보자산은 우리보다 미국이 훨씬 앞서는 것으로 압니다 즉 국방부의 다소의 공백이 발생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훈련 차원의 전략자상 전개를 요청하게 되면 북한은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886명이 찬성하게 되고 8명이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문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그런 소위 안보 차원에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헛소리 가운데서도 헛소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참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민주당의 최대의 아킬레스건 민주당의 급소가 뭡니까? 민주당의 민주당의 급소는 그동안 부정선거를 해온 겁니다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현명한 그런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지만 이렇게 대해되는 사람들을 보고 지금 그냥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의 파트너 상대방이 치명적 약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민주당 측이 지금 칼을 겨루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 검투장에 나온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그 당이 어떤 약점을 갖고 있습니까? 그건 우리말로 치명적 약점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도 너무나 그냥 심각한 약점입니다 그 심각한 약점이 바로 뭔가 하니까 반복적으로 부정선거를 그동안 치러온 겁니다 증거가 상당 부분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상대방의 급소에 대해서 찌르겠다는 폼만 잡아도 그쪽이 바짝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우상호 씨가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이었지 않습니까 대책본부 그러니까 투톱체제였죠 송영재 씨하고 우상호 씨가 우리가 172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함부로 할 수가 없다 우리가 협조하지 않으면 법 하나 통과시킬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게 되는가 하니까 문재인 발 용산 집무실 이전에 대한 브레이크 우상호의 발언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일종의 좌파들의 길들이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길들이기를 협조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것을 일종의 예고한 것이다 선언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패배하고 난 다음에 며칠 정도는 충격을 받았겠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국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윤 정권의 그런 예봉을 꺾고 윤 정권을 어떻게 흔들어서 우리 자신의 안보 정권 안보를 확보할 것인가 우리의 안의를 확보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하겠죠 그래서 본인들이 협상 카드를 쥐고 있으면 저쪽에서 함부로 우리를 못 대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대다수 국민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무기가 뭐냐 이야기죠 그 무기는 번복할 수도 없고 뒤집을 수도 없고 은폐할 수도 없고 정발시키도 없고 사람들 눈에 가릴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그 약점이 있는 겁니다 치명적 약점이라는 표현에만으로써는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약점을 더불어민주당 측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부정선거를 자행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형입니다 부정선거를 자행한 증거물들이 그대로 산더미처럼 축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검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부분만 폭격을 가하게 되면 그쪽은 그냥 공중폭발을 할 수밖에 없고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검투사로서 검투를 통해 가지고 생명을 건 전쟁을 할 때나 적과 아군이 싸울 때나 항상 뭡니까 적의 약점을 때리는 거 아닙니까 적의 약점을 관역을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한국의 좌파들은 또 좌파들의 추측을 이루고 있는 586 운동권 정신들은 도덕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엄청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 범죄가 바로 뭔가 하니까 부정선거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저지르러 온 겁니다 그 치명적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선거부정에 대한 그런 공격만 가해지게 되면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과 그 좌파들의 소위 민낯 그들의 비겁함과 그들의 어묵함과 그들의 불법적임이 세상만천하에 까밟겨지고 586 운동권 때는 그냥 그 자체로 뭡니까 한 것뿐에 그냥 다 썰어버릴 수 있는 거죠 우상호건 송영길이건 엊그제 586 운동권의 맏행이라고 불리는 김영춘 씨가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전개 은퇴라고 생활인으로 돌아가겠다 그냥 여러분들 그게 그냥 개인적인 결정이라고 봅니까 나는 그 사람들의 촉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음에 밀어 닥치게 될 엄청난 그런 광풍의 예고편 정도로 보는 겁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그냥 떠나는 겁니다 자기와 함께 화가 미치기 전에 저는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자 삼선의원이었던 1962년 586 운동권 청춘의 맏행으로 송영길 씨가 1963년이니까 그만두는 것을 보고 제 양반들이 이미 잃고 그냥 빨리 그만두고 손 터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참 어쩌다 대통령이 됐지만 엄청난 그런 행운을 갖고 있는 겁니다 172석이라고 폼 잡지만 그 172석이 어떻게 가짜로 만들어지는 것도 폭격하게 되면 그냥 박살이 나는 거죠 그렇게 유리한 조건에서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일단 사람은 운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엄청난 핵폭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냥 투하만 해버리면 그냥 완전히 그쪽이 초토화되버립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부정선거가 확인되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양정철이 혼자서 했겠습니까 이근영 씨가 혼자서 했겠습니까 고한석 씨가 혼자서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발주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발주한 사람이 누가 발주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주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으면 북한한테 비난을 퍼부어야 되지 그걸 에둘러 가지고 발주한 사람을 이야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문 대통령이 그래서 황당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전혀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는 언급 안 하는 겁니다 북한은 언급 안 하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 지금까지 해온 거지 않습니까 삶은 소대가리 이야기를 듣더라도 한마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겁하고 악하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도 주어하고 동사를 맹악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 의식 자체가 혼미스럽고 비겁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그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발주자가 원 발주자가 그 발주자가 누굽니까 3구 대선에서는 여러분들 누가 발주자입니까 당대표가 누굽니까 송영길 당대표잖아요 그 밑에 윤호중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사무총장이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당 수뇌부는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당 수뇌부가 몰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모르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알았겠습니까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얼마나 재미나는 일들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4.15 총선 당시에는 당대표가 누구였습니까 이해찬씨였죠 이해찬씨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누구였습니까 원내대표가 지금 통일부 장관하는 누구죠 통일부 장관하는 사람이었죠 사무총장이 누구였습니까 윤호중씨였습니다 윤호중씨였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윤호중씨가 그 당시에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발주자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발주자는 다 아는 거죠 발주자가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발주자가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이길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그런 무기와 수단을 다 동원하고 대통령직을 시작하는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행운한 거죠 이인영씨 4.15 총선 당시에는 이해찬씨가 당대표 이인영씨가 원내대표 윤호중씨가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민주연구원장이 양정철씨고 그다음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보정값 조작값을 영향한 사람이 이근영씨였습니다 3구대에서는 누구였습니까 송영길 당대표였고 윤호중 원내대표였고 사무총장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총괄은 누구였습니까 이근영 민주당 전 선대위원장이 기획단장을 맡아서 이번 일을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옆에 선거 조작기술자들이 있겠죠 발주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검찰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 고구마 그냥 넝쿨째 캐는 것처럼 줄료률을 다 여러분들이 엮어질 겁니다 오늘 프리덤오니드인 부정선거란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하게 되면 정당 해산은 불가피합니다 사형도 불가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들이 지금 가장 간절히 원하는 거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전국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전국을 이렇게 운영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전국을 운영하기가 한번 보시죠 현재 이와 관련해서 가장 전국을 예리하게 보는 사람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자 청와대 대변인이자 다음에 국투본 상임 대표이자 4.15 총선에서 인천연수원에서 정일영 그런 후보에게 부정선거로 패배한 바로 민경욱 전 의원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회 민주당 의석 172석을 무너뜨리지 않고 윤석열호의 순항을 바라는 것은 연목구호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대법원을 압박해서 4.15 부정선거 판결을 내놓게 하는 것입니다 단 한 건이라도 재선거 판결이 난다면 세상은 뒤집어질 것입니다 172석도 무너집니다 작은 손가락 넣어서 큰 뚝을 무너뜨리는 전공법입니다 이런 가장 유력한 대안을 윤석열 당선인이 밀어붙일 수가 있으면 윤석열 당선인은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고 역사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걸출한 인물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일은 또 그렇지만 이 기회 포착에 굉장히 민감해야 되고 기회를 그렇게 촉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회를 볼 수 있는 촉이 있어야 되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원 투 쓰리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소위 인생에서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소위 한 10년 터울로 마지 물결 치듯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기회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엄청나게 중요한 그래서 항상 사람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가 아니에요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살아야 되는 거죠 안테나를 자기 삶에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기회가 그 기회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기회가 왔을 때 계령할 수 있는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 소위의 용기와 담대함과 순발력이 있어야 사업도 성공할 수 있고 정치도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변에 측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그 수많은 지식인들이 있고 수많은 농객들이 있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지만 사실과 진실을 외치는 사람들이 그냥 가뭄의 콩나기보다 드물 정도로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수많은 인간들이 있겠지만 정국법을 지적하고 난국을 풀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은 가뭄의 콩나기처럼 드물 거란 이야기죠 그게 지도자가 갖고 있는 복인 겁니다 장악한 지적입니다 국회 민주당 의석 172석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윤석열은 식물 대통령으로 끝날 것이다 그리고 좌파들은 다시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업무를 실행에 옮길 것이고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또 한 번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성공이 우리 미래도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민주당의 자책수 더불어민주당과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범한 저지른 가장 공동체의 사악한 죄인 부정선거라는 부정선거라는 그런 치명적 약점을 정면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게 때리게 되면 대한민국의 좌파와 좌익들의 기반을 도덕적 기반부터 시작해 모든 것을 와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프리덤 오은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선거라는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정당 회사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특정 정당이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매년 수백여 개 정당 보조금을 받는 그대 여당이 지금까지 여당이죠 부정선거를 자행한 것이 세상에 밝혀지게 되면 그 당 자체가 존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양정철과 이건영 작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해찬과 송년길과 윤호중과 이런 사람들이 다 기획된 작품일 겁니다 한번 보시죠 자, 민경욱 의원이 17시간 전에 올린 글입니다 이번에 정말 코로나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황까지 갔는데 민경욱 전 의원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민주당 중진 의원이 전화를 걸어와서 위로를 해둔 중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전화했으면 상당히 평소에 친분이 있었겠죠 이번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금만 잘해줬으면 결과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저는 제기를 의심했습니다 선관위와 더불어민주당은 한몸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금만 잘해줬으면 결과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민 의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관위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협력과 부역이 없었으면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4.15 총선이 끝난 직후에 부정선거 문제가 불거져 나올 때 부분적으로 선관위 직원들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믿음은 이미 깨졌고 3구 대선을 통해서 선관위의 상당한 구성원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부정선거에 관련됐다 이렇게 우리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금만 잘해줬으면 선거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민 의원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민경욱 의원이 병환 중에 평소에 친분이 있는 그런 민주당 중진위원이 전화를 걸어와서 해 준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이낙연 씨는 몰랐겠습니까? 4.15 총선에 결과가 발표됐을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용히 조용히 압승하는 그 기쁜 소식에도 조용히 이낙연 씨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그냥 여러분 사실입니다 이런 종류의 귀한 그런 조언을 바로 자신이 갖고 있는 그야말로 핵심적인 그런 무기를 윤석열 당선인이 분명히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그것을 제대로 주변에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렇습니다 선관위 임시사무소 얘기가 나왔을 때 행정안전위원회를 소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귀에 말뚝을 받았는지 마이동풍이든 국민의힘당이 뒤늦게 국회 상임위를 통한 선관위의 압박에 들어갔다 이 미련한 자들아 그게 선거 뒤에 이럴 일이 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국민의힘이 참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게 정말 참 야성도 없고 쌓을 의지도 없고 이렇게 참 문제가 많은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항상 이렇게 울분을 토하는 글을 많이 올리시는 리세라 님입니다 선거 조작을 덮으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선거 조작은 국민 주권을 훔쳐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또 나라 도독질입니다 선거 조작을 덮겠다는 것은 나라가 도독맞게 내버려주자는 말입니다 그 자가 바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참 울분을 크게 토하는 거죠 선거 조작을 하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번에 선거 패배라는 그런 후폭풍을 딛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이제 그런 어떤 작전계획 지방선거에서 판실을 엎으려고 하는 그런 작전계획을 개시하면서 노정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퇴를 막고 그다음에 청와대발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이유 때문에 집무실이 전에 반대하고 우상호 씨는 우리가 172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아무래도 법 하나 통과시킬 수 없다 그렇게 언포를 놓고 이런 모든 그림들이 그들이 패배 충격을 딛고 다시 굴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패배 충격을 딛고 다시 굴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윤석열 당선인이 잘 그런 정세 판단을 해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엄청난 그런 자산 상대가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해왔다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않고 그것을 즉시 활용해가지고 그야 상대방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관대함, 관용, 아량, 화합, 통합, 협치 아름다운 말입니다 근사한 말입니다 그러나 적을 다룰 때 적을 다룰 때는 관대, 관용, 아량 이런 게 예외가 있어야 되겠죠 옛날 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서 사용을 못한다 참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어른들이 해줬던 그런 이야기가 천금 같은 그런 교훈으로 와닿을 때가 많죠 사람은 고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뭔가 아니까 악의 젖은 사람 구습의 젖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변화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것을 고쳐서 사용한다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도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하고 고집불통인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는 것을 절대로 뭡니까 뒤집어보려고 안 합니다 조갑제 씨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떠들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업모론 부정선거 업모론자라고 지금도 떠들지 않습니까 2년이 지났지만 사람은 고쳐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고집불통이고 그냥 선입견이 강하고 지잘난 맛에 사는 인간들은 고쳐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악의 젖은 사람 사악함에 젖은 사람 선악 개념이 없는 사람은 고쳐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평범한 인간 같으면 공동체의 기초 자체를 뒤엎어버리는 부정선거를 기획하거나 꿈꾸거나 계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한 사람들이 지금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얼굴 뻔뻔히 들고 나는 아무 일 우상호 씨가 몰랐겠습니까 3구 대선 결과를 어떻게 몰랐겠습니까 송영길 씨와 함께 투톱 체제였지 않습니까 우상호 씨 다 알았겠죠 왜 몰랐겠습니까 임종석 씨 알았겠습니까 직접 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번에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냈던 송영길 씨와 우상호 씨는 다 알고 있었겠죠 윤호중 씨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막판까지 2.5%로 이기는 겁니다 1%로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그 계보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계령한 자들의 계보가 다 밝혀져야 되고 그리고 계령한 단계에서 선관위기에 협조한 라인들이 다 밝혀져서 다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숨통을 끌어놓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사용하는 용어 치고는 좀 강하죠 숨통을 끌어놓는다 비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한자숙으로 사자성으로 발본 세곤입니다 도려내는 겁니다 척결이란 용어를 쓰죠 척결하는 겁니다 완전히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 대한민국이 전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여기 박수영 의원이 잘 지적했네요 북한이 올해 미사일을 10번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NSC 회의에 미사일 관련해서 딱 한 번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진무실 이전 관련한 NSC는 직접 주재하셨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더 큰 안보 위협인지 청와대 국방부 용산위진이 더 큰 안보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그 어깃장을 놓는 것은 그냥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고 지금 소위 좌파 진영이 대선 패배의 휴위증을 딛고 다시 공세를 강화하는 일종의 예고팬이고 그 소위 예고팬의 예고를 알리는 일종의 신호탄 같은 역할을 바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런 짓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양반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꿈꾸지 않고 대부분 다 이제 좀 내려놓고 이렇게 할 건데 여기 박경수님이 정말 더러운 그 사람들이 안보 안보하니 지나가던 개가 웃습니다 당신들이 5년 한 짓을 생각해 보고 좀 말하시기 바랍니다 819명이 찬성하시고 15명이 반대를 합니다 임진구님은 윤석열이 영웅입니다 머만도 못한 선동질 전문 문재인 정권을 초반부터 묵사벌을 내놓은데요 592명이 찬성하고 10명이 반대입니다 뭐 이런 식이면 만날 필요 있겠습니까 당선인이 만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전번에 트럼프 보니까 안 만나고 나가버리더군요 김강규영님입니다 북에서 미사일 쏠 때는 뭔지도 모르고 불쌍히 날아다니다더니 방사벌 쏘니 NSC 열어서 안보가 위중할 때라고 그러니 문희가 짱사랑하는 북해서도 오죽하면 삶은 소대가리라고 할까 180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했네요 최일선의 GP도 다 부셨는데 이제 와서 안보 타령 신미영님이 209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합니다 이런 걸 청와대 있는 사람 읽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저도 열심히 읽는데 왜 이런 걸 안 읽기 이게 민심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정치인 노당들도 정신이 의심될 정도 수준입니다 고등학교 교실의 토론회도 이것보다 낫겠습니다 주장의 근거도 약하고 설득도 높는 새기는 모양새로 과거 낙후된 교육책에서 배운 사람들 한계가 이겁니다 문재인을 비롯한 한심한 수준들입니다 136명이 잔사고 3명입니다 여기도 나온 게 뭡니까 주장의 근거가 약하고 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좌불안석 앉아있는 것 자체가 불안불안해야 됩니다 왜 그들 밑에 폭탄이 지금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호중 씨 밑에 폭탄이 타고 있는 겁니다 송영규 씨 밑에 뭡니까 좌석 밑에 폭탄이 타고 있는 겁니다 유해찬 씨 밑에 뭐죠 침대 밑에 폭탄이 타고 있는 겁니다 송영규 씨 밑에 폭탄이 타고 있는 겁니다 우상호 씨 밑에 폭탄이 타고 있는 그 폭탄이 뭡니까 반복적으로 그동안 저질러왔던 부정선거입니다 그 폭탄은 그냥 터질 때가 지금 쭉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것 같으면 서로 그냥 좀 협조해서 상대방이 그래도 좀 좀 봐주라 일을 처리하다가 좀 마일드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그런 사람이 취할 대도인 거죠 폭탄이 지금 타고 있는데 그냥 뭐 협조 못하겠다 너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거는 참 내가 볼 때는 제정신으로 뭐 여기 이봉훈이 말씀하신 다이너마이트 지금 심지가 막 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부글부글 끓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심지 어떻게 여러분 끄겠습니까 이미 저질렀 건데 2020년 4.15 총선이 그냥 저질렀지 않습니까 이럴 그 정거물이 지금 어디 모든 전국법원에 지금 다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3구 대선은 뭐죠 정거보전을 지금 계속 거부하지만 어쨌든 3구 대선도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거죠 불러가지고 뭡니까 이근혜이 까면 검찰 수사 들어가면 안 불겠습니까 다 불죠 검찰 들어가면 다 붑니다 검찰 수사관 앞에서 줄줄이 다 붓는 거죠 호프그린 님이 죽는 게 안 무서운가 봅니다 나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어 일단 부정성을 저지른 것 자체가 나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왜 양심이 후들거려서 어떻게 하냐 다음에 애들 앞날 생각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근데 그걸 보니 저지른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민날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폼 잡고 다니는 걸 보면 저게 정신인지 아니면 저게 동물인지 짐승인지 아니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죠 밑에 지금 아주 정확한 표현이 밑에 다이너마이트 심지가 지금 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선관위가 조금만 도와줬으면 우리가 이겼을 텐데 참 억울합니다 뭐 이럴 거 아닙니까 많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기에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당직자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참 대한민국의 농격 가운데서도 가장 빛나는 업적을 달성했던 그런 김대중 칼럼 한번 보시죠 어쩌다 대통령 된 윤석열 이럴 게 없다 윤석열 정권의 시대적 사명은 지난 5년 잘못을 바로잡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다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권력 남용 통합 이유로 눈 감지 말고 법 절차에 따라서 문척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것이 합법적 절차를 준수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지난해인가 대선을 취재할 때도 미국 대선을 취재할 때도 가장 인상적인 부분들이 이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가지고 철두철미하게 대통령도 법적 그런 정당성 합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지난 5년간 되돌아보게 되면 가장 뼈아픈 부분이 문정권 하에서 너무나 합법적 절차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권이 잘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 이제 참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글을 썼는데 어디에도 이제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참 이 보면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받은 시재적 사명은 문재인 정권을 청소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마디도 없거든요 다만 여기 보면 철저한 사실검증과 법철자에 따라서 권력개입 없이 문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정권과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170승이 남는 민주당 의석도 사사건건 윤재인 윤석열 정부를 괴롭힐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에는 무기는 있다 은밀히 말해 윤석열은 정칠이 아니다 가장 큰 무기는 뭡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우리나라 원로들이 참 웃고 싶습니다 지금 정도로 한마디를 해줘야 되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만 지금 심각한 문제는 없으니까 이 긴 칼럼에서 단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조선의 가장 대표적인 논객이고 대한민국 영향력이 있는 조선의보의 김대중 칼럼니스트 오랜 시간 동안 주피를 지냈던 어찌다 대통령된 윤석열 이럴 게 없다 이 칼럼에 단 한마디도 부정선거라는 용어가 언급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선거 공정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겁니다 이러니까 참 문제가 원로가 있는 건지 대한민국에 그 많은 정치를 했던 정치계 원로들 가운데 그런 그야말로 민주당 출신인 누구입니까 그 강주에 계셨던 그분만 사선의원이든 그분만 윤석열 당선인 후보 앞에서 선거 문제가 심각하니까 부정선거 문제를 꼭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닙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세상이 비겁한 겁니다 운종 부자 언니가 그건 원로가 아니라 꼰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네 신지화이님은 김대중 갈밑도 자기 살길을 찾고 있구만요 지금 나이가 매살이 자기 살길만 찾으면 됩니까 애들 살길을 찾아줘야죠 부정선거 이야기했다가 다칠까봐 빠져나가네 가야지 유상님은 원로가 아니라 한자리에 차지하는 인간 뭐뭐들입니다 허첨이 이렇게 비겁할지 참 내가 늙으면 이렇게 될지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건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뒤에 마지막 한 줄 정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선거 공정성 문제는 윤석열 당선인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윤정부 하에서는 이 문제가 고착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사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비겁하게 돼버렸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다행스러운 것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 3월 25일 날 정확하게 3구 대선을 부정선거가 자행된 거로 그렇게 규탄하는 그런 성명서를 발표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 한 6천명 전직 현직 교수님들이 관여되니까 참 네메시스님이 언론이 참 한심합니다 알렉산더님이 제가 보기에는 원로라는 말이 참 부끄럽습니다 YD컨님은 생계형 농격들입니다 꽃별님은 정홍은 같은 사람도 국민의힘당 부정정선의 선거사범입니다 이게 하늘 알아내면 놀랍습니다 저는 부정선거 문제를 보고 한 사람의 댐댐이를 많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그동안 민주 자유 정의 시장경제를 아무리 외쳐왔더라도 침묵하면 그냥 그렇고 그런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더 한심한 그런 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좀 삐딱한 글을 많이 쓰죠 그렇지만 이슈를 선점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이 뛰어난 사람이 중앙일보의 오병상 그런 칼를리스트입니다 0.73% 대선 불복의 징후들입니다 이런 것은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죠 민주당 강경파와 이재명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결합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0.73% 대선 패배였지만 졌지만 잘 싸운 선거다 이재명 잘못이 아니다 패배 원인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등 개혁입법을 더 강하게 추진하기 못했기 때문이다 더 과감하게 개혁입법을 밀어붙여 6월 지방선거에 승리함으로써 대선 패배를 극복해야 된다 결국 0.73% 박빙이 문제입니다 민주당의 강경파들은 마음속으로는 승복하지 못합니다 자연스럽게 정치판의 관심은 박빙 1차 대전 대선을 확정지을 재객돌 2차전 지방선거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청와대 이전은 여러가지 비판의 소지가 있기에 민주당 입장에선 지방선거용 호재입니다 그런 점에 청와대의 입장 변화는 물러나는 대통령의 정권인계라기보다도 민주당의 강경파의 선거전략 같습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늘 그래왔듯이 이 오병상 코멘터리 또 보면 단 한마디도 여러분 뭡니까 부정선거를 언급 안 하는 겁니다 오병상 칼럼니스 자체가 진짜로 0.73% 25만 표 차이가 난 걸로 믿고 글을 쓰는 겁니다 이런 비겁한 글들을 쓰는 겁니다 300만 표 이상 차이가 나야 되는데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25만 표 차이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그 문제를 신문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올리브님이 하도 기가 찼던지 0.73% 킥킥킥 하셨네요 이게 되는 겁니다 하대엔드 세통님 우파 채널들 구글 코리아에서 관리하나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공병호TV는 지금도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송출량은 보통 시기에 10분의 1 정도로 2년째 줄어들었고 콘텐츠를 올리면 모든 콘텐츠는 예외 없이 다 노란 딱지를 붙여버리는 거죠 나중에 풀어주는 것도 좀 있지만 그건 시간이 한참 지났으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언론을 탄압하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떼고 난 다음에 그런 채널에 대한 탄압이 좀 줄어들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결국 0.73% 박빙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중앙일보의 농객들이 이런 글을 쓰는 겁니다 참 대한민국 언론들 언론을 보지 않을 수가 없지만 기가 찬 거죠 조선일보의 김대중 주필 거리나 이 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선거 없었다는 거 아니면 0.73%를 짓다는 거죠 0.73% 짓는데 억울한데 왜 그냥 재검표 신청 안 하냐 이야기죠 한번 보시죠 이거를 한번 보시죠 신님 0.73% 패배라니 부정선거 아직 규명 안 됐잖아요 이재명이 찍힌 투표지 이런 물정인데 아직 조사 안 됐지 않습니까 무슨 0.73% 조사 끝나면 10% 될지도 모릅니다 41명이 찬성이고 2명이 반대인 겁니다 중앙일보가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대한민국 수준이 이렇게 비겁한 나라가 앞으로 참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는 말씀을 잠시 드리고 여러분 이제 핵심적으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떠나는 대통령답지 않게 국방 운은 국방 운은 안보 운은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진무실 이동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건 것은 결국은 이 문 대통령이 처음에 집권해서 결국 정권 창출을 위해 가지고 모든 정책을 사용했던 것처럼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지지자들의 결집을 향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586 운동권 정치인들은 숨길 수도 없고 파묻을 수도 없고 은폐할 수 없는 거대한 그야말로 짐승보다 못한 짓을 반복적으로 해온 정거물들이 법원과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부정선거를 자행한 겁니다 이 부정선거는 바로 지금 양정철의 침대 밑에서 이건영의 의자 밑에서 예찬의 소파 밑에서 윤호중의 테이블 밑에서 송영길과 우상호의 안락의자 밑에서 마치 다이너마이트의 심지가 불이 붙은 것처럼 지금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숨길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역대 그 어떤 정권에 출범을 했던 대통령보다도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를 전복시키려 했던 그런 반복적인 부정선거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런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들을 잘 처리하게 되면 그야말로 폭탄이 터진 것처럼 부정을 전려했던 체력들은 선멸될 것으로 봅니다 윤 후보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인생에서 기회는 자주 오지 않고 기회가 왔을 때는 완벽하게 올인을 하고 활용해야 된다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사악한 세력들이 있다면 숨통을 끊어놔야 되는 것이죠 사자성으로 발본 세곤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주제가 바로 부정선거를 반복적으로 자행해 온 바로 그 팩타입니다 그것을 공략하게 되면 그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장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모든 문제를 제공을 받았을 때